드라운 출동! 간만에 룬샴이구만 룬샴이구만 오우씨 이긴 좋은데 룬샴이구만 룬샴이구만 좋죠 스탭빠리쌍 이긴다 저가 어 구아 할로 아 잘맞추는데 이즈리얼 뭐라 뭐라 죽겠다 위험했어 민이 좀 많았어 피할 줄 알았는데 무새추 잠시 휴식을 취하는건 중요한 일이지 내가 죽인거 같잖아 꿈짜리 사놨게 이거 아 내가 죽인거 같잖아 아이씨 기분 나쁘게 똘똘 뭉쳐다니자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저걸 막아줘야됩까 난 피할줄알고 나도 피했는데 내가 죽인거 같애 죽인거 같야됩 저건 나쁘게 안전하게 치까지 여기서 킬난거 안좋은데 진짜 안좋아 그렇지만 우리편들이 위쪽에서 개 바르고 있습니다 아주 좋네요 아주좋아요 위쪽에서 개 털고 있어요 뭐와 이렇게 먹고있겠지 아 진짜 낸장 루샨 왜 여깄냐 루샨 방금 당연히 피하죠 내가 끓인게 생겼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버려야지 정체리 가자 좋았어 이쪽에서 완전 개바르고 있어 어떤 분들 이제 바를지 돼야 아아 방패나 먹어 아 믿으라고잉 정체를 처치했어 좋았어 좋았어 막아줘 가나요 에코 가나요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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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코 에코 어 에코 엉엉엉엉엉 에코 야야 무리한다 무리한다 에코 응품허러 붙은 심장에 가소한 공숨이 약이지 아무 때만 믿으라고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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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나갈때보여 와씨 뭐냐 깜짝이야 게임을 맞았어 일단 집에 가는게 좋아보여 내가 확인해야겠지 이거 오케이 없다 이리보 하자 이리보 하자 오라간다 아따 빡치네 렌가 2킬 비토로 3킬 좋습니다 어? 오케이 텔루 들어왔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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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둬야지 둥 둬야지 잡아버려 둥 둬야지 궁도 못쓰자 바페 때문에 킬은 내가 먹으면 좋지 않지만 상관없어 먹은게 중요한거야 오르라 오르라 아이고 야 에코 잘한다 좋았어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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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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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랭갓 깔끔합니다 미드도 아니면 언디도 1대는 이기지 뚜어억 빵빵빵빵빵 좋아요 빵빵빵 빵빵빵 오픈각이다 아 이번판 다잘한다 좋아좋아 저거도 아주좋아 부러움만 믿으라구 xem 브라운님이 나가신라 나쁨 fare 이승 음 아 알려 Teacher umas 으으으으 вас 음 걱정이나 할툼이 어딨나? 내 코인 에코는 한달전 신집입니다 패배는 없다 어 뭐야 미니언 너무 많아 미니언 너무 많아 미니언 너무 많다 어이 저걸 맞아? 잘 쏘는데? 이스리얼 어이 나도 맞네? 잘 쏜다 진짜 발 쏴 에코 악살줄게요 아 아 아 아 아 잡아주세요 한 대만 어 아 아쉽구만 부라가슴이 앞으로 오네 부라가슴 부라가슴 그냥 스킬 다 막았는데도 지면은 어.. 문제가 있는건데 스킬을 내가 전부 다 막았는데 이즈렬 궁이랑 평타큐 다 막았는데 자조절히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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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말라고 로밍 가야겠다 로밍 로밍가서 이득보죠 쓰레쉬를 딴 데로 불러야겠어 으슥한 곳으로 쓰레쉬를 부르자 꼼꼼 얼어붙은 심장엔 따스한 웃음이 아니지 어? 딴 데 로밍할 곳이 없네 일단 바텀에 대기하네요 포탈을 파괴했습니다 포탈을 파괴했습니다 포탈을 파괴했습니다 저 모퉁이를 돌면 뭐가 튀어나올지 궁금하 모를 수 있을거 같기도 하고 포탈을 파괴했습니다 아 안되고 야 잘 끝나 지금까지 구웨어어어어어어어어어얗 보니 오오오오오오 world 사났다 나 불알무비냐 보지마 아씨 뭐 그라가스 계속있냐 아씨 그라가스 계속와 하지만 난 안죽죠 난 안죽어 나 젤리야 아 잘탔다 미니언 그라가스가 바텀 오지게 오네 원딜 만피죠 루시안 방표를 내가 전부 다 막기 때문이지 빅토르 겟셈 빅토르 야씨 왜그래 뒤로좀 오지 못살다나 이거 좀 살이지 루시암 루시암 야 야어어어 에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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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잡네 오우씨 에꼬 무서워 우민다야겠다 바텀은 버린다 바텀은 버리겠어 야어어어 대박이다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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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킬이야 살았는데 빅토르가 7킬구나 에코 에코 7킬이야 살았는데 빅토르가 7킬구나 에코 아 바텀 읽기 싫은데 그라하스 또 온다 이거 헤미 좋다 저놈 쓰레쉬 조심해야된다 이번에 끌리면 다 없어 진짜 걱정이나 할 틈이 어딨다 귓슬러면 너도 나와야지 야 에코빅토르 날아다닌다 에코빅토르 미드 정글 뒤온거야? 에코빅토르 뭐야 에코빅토르 에코빅토르 브라브라 에코빅토르 방패수구 방패수구 야 에코 날아다닌다 에코 에코빅토르 왜이렇게 좋아보이냐 이렇게 보면은 원래 내가 알던 에코빅토르 쓰레기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내가 아는 에코빅토르 쓰레기인데 에코빅토르 잘한다 에코 아찌롱 브라블라 에코픽2로 버스 타자 멍청하는 걸 지금 알다니 원래 룬은 전방티문 게임이라구 전판 리뷰 생각해보세요 어 포켓몬이야 부라부라 거리게 하하하 포켓몬이다 포켓몬이 아니라 포켓몬이야 포켓몬이야 포켓몬해줄까? 신진드가 요새 많이 보인다 부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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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부르라 꽁꽁 얼어붙을 수 없네 너는 국지니빵 세대입니다 국지니빵 국지니빵 야 에코보속 방패로 막아주구요 궁극이 발표되면서 깔끔하게 지방 막 쌓인 돼지를 담아줍니다 제주도 똥또야 야 부르라부르라 아하하하하 하하하하 부르라부르라부르라 에코존야 궁극기 통보 좋다 에프템이요? 에코존야 그 다음에 룽글레이브입니다 2개에요 그 다음에 풀감치 에코보속 에코는 진짜 존야가 있어야 되나봐 존야 있는거랑 없는거랑 차이가 달라 난 포켓몬빵 국지니빵은 맛있었는데 아이고 허리야 음 음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빛나는 별은 더 빛나는 더 빛나는 법 이럴때 여러분 추천 한번씩 싹 눌러주는거죠 추천 누르시면 바로 다음판 버스 탑니다 여러분들 버스 버스 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이렇게 버스 받는판에 추천 상승을 눌러줘야지 버스를 많이 받는거에요 나처럼 말이지 물론 나도 잘하겠지만 잠시만 아 이거 뭐할라 이거 혁바닥에는 판정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불안전하지 불안전하지 4완투요 방패 수고요 불우라 방패 수고 방패 수고 방패 앞엔 편득하지 모두를까 불우라불우라 불우라 그래 이겁니다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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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데미지 박살나지 방패맨 형 отр 뤇 gel habits 밤 종그림 holy 알았어 초 끔 이 맛에AR 불이 간단하게 안내 구geons алы 그렇 지리죠 브라브라브라 이게 바로 완벽한 팀파이트의 완벽한 브라움입니다 너무 완벽하지 않나 브라브라 브라브라 하하하하우 빨리 서렌치시오 두문이 늘 말씀하셨지 패배는 없다 아꼬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야구공시비야 랭가 요리키야 꽤 브라움 예전에 브라움도 필벨시 때가 있었는데 컴퓨터처럼 지금은 거들어도 안보는거죠 예전에 진짜 좋았는데 지금 거들어도 안봐 쏘랜!!! 좋았어!!! 이겁니다 여러분들